오늘은 여자들도 다같이 한심해하는 여자들의 이기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혹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블랙을 당한 여자에 대해 아시나요? 그녀는 쿠팡을 향해서 사람을 기게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존귀하신 보룡인 여자님에게 무거운 걸 들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존귀하신 보룡인 여자들이 다치니까 시정해달라 말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비밀 유지각서를 쓰라 말하길래 저는 경찰관을 불러서 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쿠팡에서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를 보시죠. 아주 당당하게 위대하고 고귀하고 존귀하신 보룡인 여자는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돈을 벌러 쿠팡에 갔으면 당연히 택배를 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여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째서 위대한 여자인 내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건가라는 피해의식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건 저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같이 들어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나? 남자들 진짜 게 싫은 게 위대하고 고귀하고 존귀하신 보룡인 여자들이 부탁해야지만 들어준다 말하네 시발. 어휴 하남자들 일하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은 당연하게 부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빨남들에게 당연한 호의를 받아와서 부탁하며 대깔이 숙일 줄을 모르는 거죠. 여자와 남자의 인생의 난이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사무실 이전 있고 서류가 짱 많아서 다 옮겨야 했어. 근데 지금 남들이 외의 여자밖에 없는데도 자꾸 편하고 가벼운 서류만 옮기더라고. 그래서 무거운 거 좀 들어달라고 말했더니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남자라고 무거운 거 들어야 되나요? 내가 남자라서 무거운 거 들어야 하는 법 있어요? 이러더라.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남자가 들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거 짜증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와 여자끼리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쿠팡하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자 한 명 있어. 분류해서 일하는데 자고 꿍시렁 거리면서 자기는 여자라서 분류하기 싫고 바코드 찍고 싶다 말하더라. 막 이리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일부러 가벼운 택배만 옮기고 존나 얄미워 진짜. 우리 회사에도 그런 스타일 한 명 있음 여자인데 제가 옮겨야 하나요? 실제로 말한 여자 있었음. 가끔 야가 빠진 여자들 있는데 그 여자들 보면 현타와 누구는 저렇게 여자인 거 이용 못하고 살아서 그런 줄 아나. 라는 식으로 같은 여자를 향해서 얄밉다는 말을 하고 있죠. 진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딱 저 쿠팡 속의 여자의 행동인데. 남자가 없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여자로 바뀌자마자 개념녀 같은 말을 하는 놀라운 상황이 보이십니까. 여자들도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 그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받아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남성들이 이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여자들은 여러분이 스윗하게 도와주고 배려해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그녀들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기 싫어하는 여자들이죠. 저딴 여자들을 어째서 남성들이 도와줘야 할까요? 각자 도생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굳이 한국 여자를 도와주지 말아주세요. 걸스캔드 애니띵 여자도 무거운 짐을 들 수 있고 도와달라고 대깔이 숙일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페미니즘이니까요. 한심한 여자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생각하는 한국 여자들의 쓰레기 마인드 우리의 정상의 자리에서 상관없는데 형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상의 자리에서 상관없습니다.